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살짝 속내를 들춰보면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. 초등학생들의 가장 장래 뭐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유튜브 크리에이터 할래요? 뭐요?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보통 이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고도 불리는데요.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인당 수익이 평균 1억 원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각종 비용을 뺀 순소득은 4,500만 원, 그러니까 월 374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제가 1억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평균을 내면 그렇게 되는데 상위를 따지게 되면 1억 원이 넘게 나오더라.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저도 그 1인 미디어 창작자들 동영상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거든요. 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국세청은 크게 크리에이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는데요. 여러 가지 스튜디오도 갖추고 작가도 쓰고 편집하는 편집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기업형 크리에이터가 있고요. 그다음에 1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소득을 따지게 됩니다. 그런데 기업형 크리에이터가 2019년에 400여 명 정도였거든요. 그런데 2020년 1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나서 1,700여 명이 됐어요.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2,300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한 8배, 그러니까 8.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. 역시 또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만큼 커졌고 거기에 따르는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업형 크리에이터가 1인 크리에이터에 비해서 수익이 훨씬 좋은 거죠. 그런데 그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같은 기업형 크리에이터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1인 미디어를 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하고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상위 1%와 하위가 확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. 이게 어디서나 그러니까. 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갈수록 연매출이 크게 불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기업형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상위 10%의 연평균 수입이 약 5억 1,300만 원이었어요. 월평균으로 따지면 4,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건데요. 월로 따지게 되면 월 한 2,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상위 10%가 이 정도잖아요. 상위 1%로 한번 가볼까요? 상위 1%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2억 원을 벌어들입니다. 그러니까 매달 한 1억 원 정도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월평균 소득,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순소득이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. 월에. 월인 거죠? 월에 8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것만 따지면 안 되죠. 왜냐하면 요즘에 후원금 막 쏴달라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그거는 가외 수입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수익으로 안 잡힌다거든요. 실소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야, 정말 억소리나는데. 그러면 기업형은 이렇고 1인 크리에이터는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는 제가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 수준이에요. 왜냐하면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2020년 평균 연소득이 1,400만 원이었어요. 연소득이 1,400만 원이요? 그러니까 비용을 빼면 575만 원을 벌어들였다. 1년에. 1년에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서 또 상위가 있지 않습니까? 상위 1%를 따지니까요. 한 3억 3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였고요. 실소득으로 따지니까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벌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역시 1인 크리에이터도 많이 버는 경우에는 그러네요. 원로 따지면 한 천만 원 이상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벌다 보면 이런 분들이 또 기업형으로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점점 채널이 성장하는 거니까요. 그런데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형 크리에이터에 비해서 1인 크리에이터의 소득이 낮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소득자 비교해보면 좀 높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이건 제가 비교하고 싶지가 않아요. 비교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. 2020년 국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이 3,800만 원이 조금 넘어요. 그런데 상위 1%로 가면 2억 8,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상위 1% 정도로만 비교해 봤을 때는 1인 크리에이터나 기업형 크리에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. 1인 크리에이터 소득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콘텐츠나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죠.